허리 떨어지면 안 돼 허리 올려 허리 허리 힘 내리고 태큰이 야 이제 30초야 태큰아 손 쳐 머리에 다시 잡아 똑바로 깍지 끼지 말고 팔을 제대로 잡아야 돼 처음에 배에 힘주고 배에 힘 다시 잡아 1분도 못 버티면 어떻게 해 어 어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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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